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경직된 조선사회를 놀라게 한 혁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조선의 국력을 키워 동아시아의 맹주로 만들고 백성들을 위해 신분제를 해체하려는 개혁을 추진했지만 양반 사대부의 권위를 흔든 죄로 살해당하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선비로 추앙받았으나 조선의 금기여가 된 그의 이름 우리가 몰랐던 비운의 개혁가, 백호윤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금기여가 된 조선 유학자 윤흠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637년 조선의 국왕 인조는 청태종을 향해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09고두의 예를 올립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하면서 벌어진 병자오라는 이렇게 인조의 굴욕적인 항복으로 끝이 납니다. 조선 국왕이 삼전도에서 겪은 치욕적인 의식은 조선왕조가 끝날 때까지 지배층의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조 이후 효종과 현종 시기에는 청나라에 복수하기 위한 북벌론이 정치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삼전도의 굴욕 당시 청년 윤희는 전쟁으로 피란을 다니며 조정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송리산 복천사 앞에서 송시열을 만나게 됩니다. 송시열에게 인조가 항복한 이야기를 들은 윤희는 치욕감에 통곡을 하며 다신 과거에 응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때를 만나 벼슬하더라도 오늘의 치욕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정말 그날로 과거시험 준비를 관두고 학문에만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부터 일정한 스승이 없던 윤희는 경서를 통해 직접 공부했습니다. 덕분에 특정 사고에만 갇히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윤희가 병법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대의, 곧 북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서의 세계에 빠져든 윤희의 학문실력이 소문나면서 수많은 사대부들이 그를 찾아와 교제하기를 청했습니다. 송시열을 비롯한 재하의 젊은 학자들은 한적한 시골에 모여 유학의 진리를 논했습니다. 이 시절에 그들은 훗날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을 맞이할 거라고는 상상치 못했을 겁니다. 윤희가 만 32세가 되던 1649년, 인조가 세상을 떠나고 효종이 즉위합니다. 혼란한 세상에 흉년이 닥쳐 사방에는 도적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조선의 지배층은 두 가지 견해로 나뉘었는데요. 먼저 송시열은 주의의 성리학을 유일사상체제로 만들어 사대부의 이익을 강화하고 혼란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주의의 성리학, 주자학에는 양반 사대부의 특권을 절대시할 수 있는 사상이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윤희는 조선이 주자학, 성리학뿐 아니라 다른 사상도 받아들이고,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 해체 혹은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견해의 차이로 두 사람은 평생 동안 싸우게 됩니다. 한편 함께 북벌을 논의하고 추진할 선비가 필요했던 효종은 명성이 자자한 윤희에게 몇 번이고 벼슬을 내리지만 윤희는 계속 사양합니다. 효종이 추진하는 군비 확장 사업과 같은 북벌 의지는 송시열과 서인들에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히고 있었습니다. 결국 효종은 1659년 이조판서 송시열을 불러다 독대를 합니다. 송시열에게 정권의 상당 부분을 넘기는 대신 책임지고 북벌을 추진하라는 얘기가 오갔죠. 하지만 북벌을 불가능하다 여기던 송시열은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 효종이 갑자기 사망하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효종의 죽음을 둘러싸고 예송 논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논란의 중심인 자이 대비는 효종의 아버지인 인조의 개비로 형식적으로는 효종의 어머니였는데요. 효종의 국상 때 자이 대비가 3년복을 입을지 1년복을 입을지에 대해 논쟁이 시작됩니다. 일반 사대부 집안에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는 장남이 죽었을 경우 3년, 둘째 아들부터는 1년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송시열과 서인 세력은 소연세자가 장남이고 효종은 차남이니 어머니 자이 대비가 상복을 1년동안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사실 정상적인 왕조국가라면 국상의 예법에서 4가의 예법을 적용해 1년복을 운운하는 자체가 왕실을 능멸했다는 혐의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인조반정 이후 조선은 이미 정상적인 왕조국가의 궤도에서 이탈해 있었습니다. 서인 사대부는 조선왕실을 그저 명나라 황제의 신하로 자신들과 같은 사대부 계급으로 보고 있었죠. 반면 조선왕실을 절대적인 왕실로 인정하는 남인들은 왕통을 이은 효종이 장자가 된 것이니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복에 대한 이론 논쟁이 아니라 정치와 권력이 얽힌 싸움이었습니다. 이때 윤희는 어쩔 수 없이 예속 논쟁에 말려드는데요. 윤희는 아직 한 번도 벼슬길에 나가지 않은 포위였지만 그의 이름은 천하에 드높았고 거대 집권당 서인에 맞설 학문적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이 윤희에게 견해를 묻자 윤희는 남인들과 같은 3년복서를 제기했죠. 하지만 결국 1차 예속 논쟁은 외적으로는 총시열과 서인의 승리가 됩니다. 그리고 1674년 제2차 예속 논쟁이 발생하는데요. 효종의 왕비인 인선왕후 장씨가 세상을 떠나자 이번에도 자의 대비의 복상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현종은 더 이상 15년 전에 소년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번엔 남인이 주장하는 기념복설이 채택되었고 현종은 정권을 갈아치웁니다. 송시열은 유배를 가고 서인이 대거 실각했죠. 이렇게 점점 남인들이 대거 등용되기 시작할 무렵 현종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다가 34세에 급사합니다. 그러자 불과 14세였던 숙종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종, 효종에 이어 숙종까지 윤회에게 벼슬을 내리는데요. 꾸준히 벼슬을 사양하며 학문만 연구하던 그가 드디어 58세의 나이로 출사를 결심합니다. 이 시기 청나라 남쪽에서 일어난 3번의 난은 윤회에겐 하늘이 준 기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만주족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양자강 남쪽의 여러 지역은 한족 출신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청나라에서 이 세 왕의 즉위를 박탈한다고 하니 중국 양자강 이남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한 겁니다. 윤회는 청나라가 3번의 난으로 모든 전력을 남방에 전력하는 이 시기에 청나라 옛 수도인 치명을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남쪽에서 일어난 3번의 난도 막기 어려운 판국에 동북쪽에서 조선군이 진격하면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되는 것이었고 청나라는 수습 못할 혼란에 빠질 게 분명해 보였죠. 대만의 정세까지 파악하고 있던 윤회는 반청 연합전선을 결성하여 청나라를 꺾을 프로그램을 짭니다. 하지만 숙종은 자신의 왕위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면 일체의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말로만 북벌을 주장했던 서인들이 실제로 북벌을 실행하자는 윤회를 곱게 볼 리가 없었는데요. 서인에게 북벌이란 내부적인 정치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북벌론으로 국왕을 압박하고 아래로는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서인을 유일 집권당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했으나 실제로 북벌을 추진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특히 송시열은 훗날 제자들에 의해 북벌의 화신으로 추앙됐지만 그는 당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히려 제야에 있을 때부터 북벌론의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바로 윤회였습니다. 윤회는 북벌을 위해선 먼저 강한 국력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국력이 강하려면 백성들의 생활이 윤택해져야 했고 계급적 특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했죠. 윤회는 이런 생각에서 강력한 개혁 정책을 펼쳐나가는데요. 그 대표적인 법이 바로 집회법과 호포법입니다. 집회법은 계급에 상관없이 모두 종이 신분증을 쓰자는 건데요. 당시에 신분증이던 호폐는 신분에 따라 재질과 내용이 달랐습니다. 호폐만 봐도 신분을 알 수 있었죠. 호폐법의 문제는 결국 신분제의 문제였습니다. 양반들이 거품을 물고 반대하자 윤회는 호폐법이 얼마나 나라를 좆먹는지 설명합니다. 정묘호란 때 후금군이 쳐들어오자 병사들이 호폐를 성 위에 쌓아놓고 싸움을 포기해버린 일이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호폐의 양반, 상민, 노비를 구분해놓고 차별하면서 왜 나라를 지키는 전쟁에선 우릴 앞세워 싸우게 하냐는 거였죠. 윤회는 신분제로 차별받는 백성들에게 이 나라는 사대부의 나라가 아니라 백성들 자신의 나라이며 국벌은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확신을 주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개혁안은 바로 호포법입니다. 당시 조선에선 군역의 의무로 군포를 납부했는데요. 이때 양반 사대부는 군포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나라의 신성한 병역 의무를 상놈들이나 하는 천한 일로 치부한 것이죠. 윤회는 양반들도 병역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호포법입니다. 윤회가 구상하는 국방 강화책의 핵심은 바로 신분제의 틀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양반 사대부만 벼슬을 할 수 있는 나라였지만 윤회는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묵과를 설치합니다. 이 묵과의 이름은 만과였는데 양반뿐 아니라 백성들의 응시도 가능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선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죠. 세상이 변해감을 느낀 인재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고 무사들은 전의에 불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과의 설치로 신분제의 틀이 무너지자 양반 사대부들은 이제 묵과 자체를 천하게 여기고 정식으로 만과에 급제한 인재들에게 군포를 징수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윤회가 주장한 전차 제작도 반발론에 부딪혔죠. 윤회는 자신의 절규를 상소로 올렸습니다. 두 번이나 크게 외세에 침략을 받고서도 무사를 천시하는 나라, 문신들이 무사를 종처럼 보는 이 나라를 향한 절규였습니다. 윤회는 신분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장차 국가가 붕괴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숙종은 이런 대개혁으로 양반 사대부들을 적으로 돌리긴 싫었습니다. 조선 후기 사대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신분제의 붕괴였는데요. 윤회는 감히 주의에 맞서 사상의 자유를 논하는 이단하였고 감히 신분제를 무너뜨리려는 위험천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윤회를 제거하는 일은 단순한 정적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사대부의 계급적 이익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숙종 6년 무렵, 이제 중국에선 3번의 난이 거의 정벌되어 청나라의 승리가 기정사실화됩니다. 이제 숙종은 윤회와 남인들에게 마음이 떴고 이른바 경신왕국으로 서인들이 다시 정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서인들은 남인들이 제기하지 못하게 철저히 짓밟는데요. 특히 윤회 같은 인물이 다신 출연하지 못하게 싹을 잘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회를 잡아다가 아무리 국문을 해도 사형시킬 죄가 없습니다. 서인들은 그가 헛된 이론으로 민심을 현혹한다 주장하고 근거 없는 역모 혐의를 씌워 곤장에 맞는 형신을 당하게 합니다. 63세, 노인의 몸으로 거듭 형신을 받은 윤회는 추국청의 굵은 곤장 아래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유배지로 가다가 뒤따라온 근부도사에게 사약을 받은 윤회는 세상에 남길 유언을 적을 필묵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합니다. 그렇게 윤회는 시대의 우한을 짊어진 죄로 죽었습니다. 그 이후 조선은 침묵과 위선의 세계로 빠져들어갑니다. 윤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기피되거나 금기시되었고 노론은 윤회의 북벌론을 송시열 등이 주장한 것으로 역사 바꿔치기를 시도합니다. 지금도 국사교과서에는 북벌의 자리에 윤회의 이름 대신 송시열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윤회의 이름은 사망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기였던 것입니다. 이 책은 윤회의 삶을 통해 나와 다른 너를 인정하지 않던 시대 나와 다른 너는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증오의 시대의 유산을 청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대 최고의 선비였던 윤회의 삶을 보다 깊게 들여다보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자 하는 분들께 도서 금기여가 된 조선유학자 윤회를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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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